안녕하세요 바블준 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이 택배가 와가지고 해체를 하는 중인데요 이 택배는 바로 프로그소일이라는 임팩션 위험도 적고 그리고 굴을 팔 수도 있는 팩맨 바닷개입니다 제 팩팩이가 얼마 전부터 밥을 안 먹어서 이런 선물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일단 이 완충제가 들어있네요 저는 프로그소일 하나만 시켰는데 왜 완충제가 들어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우 서비스가 어마어마하네요 저는 프로그소일만 시켰어요 자 이제 프로그소일을 깔아야 되니까 이 펠트제를 빼고 팩팩이도 잠시 플라스틱 통으로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이 통을 뭐라고 하죠 푸딩컵에다가 잠시 옮겨놨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소일을 모두 부었고요 프로그소일은 지금 아직 세척을 하지 않았지만 세척을 몇 번 정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일들은 보통 세척을 하면 안되는데 프로그소일은 세척을 하는 것이 좋고 주기적으로 세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프로그소일을 넣었고 프로그소일을 한번 뭉겨보았는데 그렇게 잘 뭉개지지는 않네요 자 일단 팩팩이도 이제 들어갔고 빨리 거식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